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라자가리시요 승리의 길을 비춰주소서 알려줄게요 알려줄게요 이거 뭐 먼저 말했으니까 알려줄게요 광물 비축분이 부족해지고 있다 광물이 부족하다 야 저 과재나라에 근데 저 좋은 거 있어요 과재나라가 제가 GSTL 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 아주부 때인데 아주부 때 GSTL 때 진짜 잘했어요 승률이 한 80%였거든요 70%인가 근데 그때 과재나라에서 미신영 선수 이겼었어 그거 아직도 기억나 내가 엄청 못할 때 A 낀 거라서 되게 기뻤어요 이거 공식 맵이었죠 공식 맵 나라? 나가세요 근데 왜 요새는 이런 맵 안 만드는 걸까요? 이런 컨셉 맵 있으면 좋을텐데 광물 비축분이 부족해지고 있다 광물이 부족하다 일꾼들을 부지러하게 움직여라 광물이 부족하다 바닷과 학기 좀 다르잖아 이거 한 번 체력 얼마 지나 볼게요 야 2500이야? 와... 와... 오 장난 아닌데 2500이나 돼? 이거 사실이 벌써 거냐? 말도 안 돼 방물이 부족하다 방물 비축분이 부족해지고 있다 히히 병영봄 병영을 봄 이른 파수기 생략 일꾼들은 부지런히 움직여놨 이거 올라와 쓰는 거 없지? 그래 없네 병영봄 멀쩡 매일 붙여줍니다 공격 멀쩡 공격 공격 물이 부족하다 일꾼들을 부지런히 움직여라 다크를 비웃는다고? 훌쥬 나야겠는데요? 다크를 비웃어? 이거는 제가 못참아요 아 역사 왜이렇게 길어? 또 다른 자녀들을 같이 만들어놨니 이렇게 세트만 할 수 있을까? 바로 그래로 일꾼들 ㄷㄷ 방물빛일 뿐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걸 먹는다고? 이걸 먹는다고? 내가 먹을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우 레몬 맛있어 오우 레몬 때문에 갑자기 돈이 확 불어나가지고 오우 레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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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기면서 괜찮으니까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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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여기 어둠수 베스팅가스 업그레이드가 끝났다 우리가 민망한 거 고... 원한... 고... 원하는 말을 네... 고... 원하는 말을 네... 원하나... 여기..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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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오... 아악! 아하 아하 아... 아니... 아 아 아 아니 만 ㄷㄷ 근데 왜 이렇게 미네랄이 늦게 엎어지지? 원래 이랬나? 미네랄이 엄청 늦게 사라지는 기분이다 원래 이랬어요? 그쵸 여기 군심 자원 있죠 임심맵이라 그런가 봐 이러면 테라이 유리한데? 아 이거 토스가 좋은가? 일부러 뭐지? 이 예측이 다가가? 아 그래도 에피소드가 잘 걸려버리니까 이 예측이 다가가? 아 이 예측이 다가가? 어 이 예측이 다가가? ... ... Upgrade 완료 경력이 더, 수정 탑이 더 필요한 광맥에서 캐낼 수 있는 광물을 모두 채취했다 500원? 꿀꺽 ㄷㄷ ㄷㄷ 한nent둑! 와 내 장왕 진짜 많이 남은다 이거 문진의.. 문진 거 남아있으니까 진짜 많이 끈다 어허우 수고하셨습니다 레몬 꿀맛